계란 계란 오 로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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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온다 배내로 가자 그러면 배내로 가면 배내로 갈게요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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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빠졌다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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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 부러워 도연 아 진짜 최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내일 차 출근 하시죠 네 네 전 차가 있어서 그런 차가 있어서 그 차 큰 거 가져왔는데 차 두릉바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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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안 봐주죠 마지막이 이상할 것 같아 마지막이 이상할 것 같아 유튜브 스릉팍티비 보셨어요? 못 봤죠 완전 웃겨요 아 기대하세요 기대하면 안 돼 아까 아이패드로 본 게 우리 집에 가서 봐야겠다 우리 그거 초콜릿 어디 갔어요? 아저씨 나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레롬 여신 조공주 조인 여전 웨이 종소 크레오방창 하늘만 계속해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큰 힘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쉬세요 수고하셨는데 그치? 아 진짜 일본에서 아 진짜 다 저거 운영하고 있어 우리 여기에요 저희봐 네 아 오 센터다 오 센터 아니다 빨리 와라 심판이 돼 심판이 돼 심판이 돼 이거 그냥 패션 아니요 오 맞으면 춥겠다 패션은 중요하셔야 하기 때문에 패션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빠라면 안돼요 쉬시고 지금 다 모기 간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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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피곤하네요 오랜만이에요 멀리서 멀리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